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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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이거는 이건 좀 이건 좀 아니 이건 좀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한 번 온다 이게 그르치에 앞에 하지 앞에 옆에 뒤에 어 돌진 박고 오케이 망치 박고 으어어어어어어 구동 못 오셨습니다 아우씨 오늘은 무슨 영어 가지? 오랜만에 라인으로 꿀이나 좀 빨아볼까? 아이씨 어떻게 하면 라인하트 잘하지? 아 망치를 못 막겠네 라인하트가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망치를 어떻게 막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라인하르트 연습모드 아! 아! 라인하르트 연습모드가 있구나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케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부끄러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소개할 워크샵모드 바로 라인하르트 연습모드 라인하르트끼리 망치싸움 돌진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주는 모드와 아나의 수면총 날아오는 것을 보고 방패로 빠르게 수면총을 막아낼 수 있는 라인하르트로서 소중한 스킬들을 연습시켜주는 모드인데요 딱 들어와가지고 일단 두가지를 추가해야 돼요 인공지능 추가해서 실력 고수로 갖다가 어... 라인하르트가 없네? 이럴 때는 시청자를 불러요 그 다음에 이팀에 아나를 하나 딱 갖다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시청자분은 라인 고르고 키보드랑 마우스에서 손 딱 떼고 가만히 있어봐 자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요 제가 원안에 들어오면 어! 이렇게 스폰이 되면서 자동으로 스킬을 쏴줍니다 어! 저는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이제 어! 어! 반응으로 반응속도로 일단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다가 일단 아래 같은 데 보고 있다가 딱 소리듣고 이렇게 오케이! 됐어 아! 아! 좋아! 좋아 돌진 막음 아! 자 자 긴장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님 잠만요 잠만요 아니이씨 잠만요 잠만요 살려주세요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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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아! 감정이 감정이 하! 감정이 감정이 망치지 게임하고 있는거지 하! 여기다! 으아악! 하아악!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I need healing을 하면 저 사람이 아나로 바뀌어요 왜 아나로 안 바뀌어요 님? 방금 아나로 바뀌었었는데 함 죽여야겠다 이러고 됐다 하! 하!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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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요 아잠깐만 님이 직접 쏠수도 있음 하아악! 하아악! 자 눈감고 있다가 하아악! 하아악! 개빠르네 아잠깐만 이거 반응할 수 있기네 야 이거 하드코어하게 가자 야 더 들어와 봐 더 들어와 봐 두 명 되면 세 명도 되겠지 라인 최고존원 빅헤드 간다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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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 아 미친! 뭐야 이게 뭐야! 야 당기치지마! 뭐야 이거! 야! 야 개XX야! 저기요 뭐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아... 아... 저게 뭐야? 트릭 쓰지 말라고... ㅋㅋㅋㅋㅋㅋ 캣! 아하하... 하어억이 아세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해! 1대1은 이긴다! 1대1은 다 막을 수 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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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이거는! 이건 좀! 이건 좀! 이건 좀! 뒤 온다 뒤 온다 뒤 온다 뒤에 한 번 온다 이게 그렇지! 앞이야! 옆에! 옆에! 뒤에! 돌진! 맞고! 망치맞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이제 1대1은 거의 막으니까 2대1 갑시다 2대1 갑시다 2대1 갑시다 2대1 우리가 2명이야 우리가 2명이야 하하핳 어쨌든 뭐 이정도면 된거 같고요 이정도면 연습 충분히 된거 같고 이제 내가 궁금해서 내가 너무 궁금하다 이거 어떤 느낌일지 어? 이거 너무 궁금한데? 어? 이거 너무 궁금한데? 가만히 두면 내가 지금 마우스 키보드 다 떼고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자동으로 해줘요 얘가 근데 이제 여기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인사 한 번 딱 하고 이렇게 딱 와서 딱 하고 그녀들이 라인이 요즘 똥쓰레기라고 해가지고 라인 못하냐? 야 그러면은 경쟁전에 라인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스크린방으로 한번 파볼게요 아 2,500 너무 심해? 그럼 1,500으로 해줘 괜찮아 우리친도 1,500이니까 그러면 야 우리 공격다 북이 공격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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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폈다 2,300명 누워버렸어 앞으로 다 밀어버려 애가 잡고 그 다음에 입구 막기 잡고 뒤로 빼세요 이제 뒤로 빼세요 빼빼빼빼빼 망치 막았어 나 눕혔어 눕혔어 무적기 무적기 깨야 돼 형들 라인 잡았어 라인 잡았어 라인 범클 들어 범클 들어 다 눕혔어 라인도 잡았어 라인도 잡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내가 라인 잡았어 그렇지 그렇지 부터 와 저기 안 누워 이 좀만끼 다 눕혔다 간나새끼들아 찌져라 3피 하이 밀리네 하지만 돌진 싸움은 이겼습니다 힘 싸움 한 번 용기 힘 싸움 한 번 용 다 눕혔어! 끌고 간! 죽여! 야야야 쟤네 힐러 3명 뭉쳐있다 가라 브리키트 옆으로 보여줘 옆으로 보여줘 브리키트 잡았죠? 힛 힛 힛 힛 야 근데 망치 막는 잘못이 나와야 영상이 사른대 망치 또 맞았어 개같은 거 볼지는 막았다 망치 쓰는 거 잘하는데 막는 게 안되네 연습 좀 더 하고 올걸 그랬나?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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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다리 밑에 있어요 으아아아 으아아아 내 망치 시 ㅉ 힛 아 도망쳐 애드야야아 방치 막았다! 나이스! 망치 박는 건 개자람! 메르시 잡음! 메르시 잡음! 메르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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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음! 메르시 잡음! 나는 막음! 그러다 자리아는 못 막음! 어 나 힐 밴! 어 방벽 좋고 어 오케이 나도 돌진 돌진 각 미쳤고 하영란타 각 미쳤고 오 고아 여기 어디에요? 하하하하하하 궁궁궁궁궁궁! 망치마금 오 훈련의 성과 라인 다이피 아나 두핑 아나 컷 아나 컷 아이쌽! 하하하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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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잘 막은거야 저거 진짜 고수야 뒤로 막았잖아 저거 센서 오졌다 저거 운빨 아니에요 저거 님들 저거 다 생각하고 한거에요 저거 아이팍 라고 PHR